1. 기운을 차려 보자 1. 기운을 차려 보자 재밌게 해보자 게임 이번 판 100킬 vs 0킬이 나와도 한번 웃으면서 해보자 이번 판 그냥 미친 사람처럼 개같이 연패? 개같이 연패 이렐리아네 아 이렐리아 나오면 피곤한데 그냥 스킬 하나 피하는게 너무 부담이야 이렐리아 상대로는 잘해봅시다 이렐리아 이기는 몹은 그냥 정글을 물으면 돼요 이렇게 결국에 딜교환 한번 하려면 머리 박아야되가지고 갱에 되게 취약해 생각보다 저 오염패인데 깨고 싶습니다 이겨주세요 히모에 따보 한번 사람들이 꿀벌티콘을 많이 쓰네 난 고양이 콘 맞췄는데 어? 어 벌써 위기인거 같은데 그 뭐 가능하니? 난 모르겠다 미드 미야 자 이렐리아가 로밍을 갈 수도 있지만 제알반 아니죠 사실 로밍을 미드로 갈 수는 없거든 미드는 미드로 로밍을 가지 못한다 알고 계셨나요? 나 이거 어떡함? 저만 이렐리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? 스턴만 잘 피하면 오피했음 어 다행이다 왜 안들어왔지? 어 왜 그렇게 화려하니 자 핑을 다섯번 찍어주고 저는 가지마요 디레일이 다시 오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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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화가 났니 렐리아야 오 좋아요 오 잘했는데 우리팀 이렇게 가자 포션을 절대 사지마 포션 살 돈을 아껴 절대 포션을 구매해선 안돼 피해주고 등렙 안찍히나? 좋아요 더까지 와우 좋습니다 엄청난 이득 바로 귀환까지 틀렸다고 한번 어? 잘못했다 아우 네 미안합니다 아니 파동을 쓴다는게 궁이 나갔어 이렐노 궁 갑자기 왜 앞궁이 이렐도 좀 놀랐을거에요 어? 갱왔나? 어 아닌데? 얘 뭐지 이랬을거야 다르면서 하자 이렐 궁은 빠졌으니까 오히려 이렐 궁 빼고 전멸 뺀거면 이득일수도 있어 사실 손해임 어우 그래 렐리아야 노궁이긴함 잘 피했다 나잇은 사실 이골 위해서 제가 아까 전멸을 뺐던거 아닌가 이렐리아가 노븅이었거든요 카사디는 여기까지 본게 아니었을ska 어 그래 마오카이가 어 모르겠다 갈게 센스러운 바텀 로밍 바로 가는 둥 여기 와드 가보자 가보자 어 맛있다 좋네요 그치 어 그래 잘 가고 그냥 뭐 화려한 척 절대 안 죽는 척 깝치지마 깨준 다음에 어 그래 너 왜 이렇게 강하니 이렐리아야 평타 세대 맞지 않았나 이거 챔피언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 린탑인데 이렐리아 이렐리아 궁 어디갔어 뭐야 이렐리아 궁 어디갔었니 어 그래 아 없다 자 들어가도 아 뭐 아무튼 좋았습니다 굿 나는 바텀으로 어 수고했습니다 가동 찍었어야 됐나 에라이 나락을 가버렸네 어 참 그러게요 분명 게임 시작 2분인데 왜 벌써 분위기가 왜 3대 0인 것이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 바텀 좋아요 그래도 이런건 좋다 와이님 이러면 그 정글링 위치가 보이지 않을까요 알아서 하겠지 안돼 안돼 가능하니? 나는 갈게 오 바텀 해주는구나 안 믿고 있었다고 애니가 안빼는거 보니까 여기 있는거 같거든요 끝 안되겠다 와 이거 공만화가 없어 너무 아까운데 진짜로 진짜 까비 애니가 내려갈 수 있음 잡았다 뭐 잡았니? 와 못 잡았으면 큰일날뻔 했네 진짜로 애니 어디갔냐 까직스누 왔네 어 와우 스카넌 50 동 뭔가 아깝네 저쪽도 제약골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나 애매하긴 하네 나니비라 너무 빠르다 저거 와 진짜 다행이다 잡긴 했네 이거 스카노라 내가 캐리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스카노가 궁을 저한테만 써도 되는 상황이 되면 저기 안티캐리가 좀 제대로 돼가지고 나말고 좀 커주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드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카딕스가 너무 잘 커서 플레이 제약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교도적인 걸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어려운데 상황이 다행이다 이런 건 뭐 좋아요 아 이게 안 맞아?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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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빠졌거든요 좋아요 굿 와 이번에 이득 많이 받는데? 다론까지? 이거 가능?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모르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른다 몰라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상대가 좀 그래도 던져줬는데? 오히려 괜찮을지도?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이러면? 못 부리잖아 도망 못 가잖아 그쵸 난 도망가주고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요 나이스 이게 팀워크거든 이러면 다 비볐죠 진짜로 지금 중요한 거 한타에서 나대지 않는 거 선진입 절대 안돼 진짜로 선진입하면 그냥 스카노 궁맞고 바로 죽어요 차단 궁이 빠지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끌려도 괜찮은 정도 포커싱하기 어려울때 들어가야 가능하겠죠? 이런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마나가 없다 사비 라인이라도 밀어야겠는데 좋습니다 저 텔포로 올게요 그냥 애매하긴 한데 안좋은데 안좋은데 바보려 나이스 팀원이랑 같이 나가죠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맨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? 나 텔포로 갈게 이거 지금 끝내야 돼 스칸 없을 때 아 그래 수고하고 너는 져라 너는 이길 자격이 없다 아 네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승리 미션이었나 보네요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승격돈까지 아니 메스터이야 이거를 칭찬을 안줘? 너는 안되겠다 우욕혐 너는 벌좀 받자 아 좋았습니다 캐리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